투베르쿨린은 코치에 의해 발견된 항산성균인 결핵균에 의한 이환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피부검사에 쓰이는 특정한 물질이다. 그 종류는 결핵균의 추출물로부터 만든 것과 결핵균 자체로부터 만든 것이 있다. 전자가 바로 결핵균의 배양물을 가열 살균하여 죽은 결핵균을 여과과정을 통하여 버리고 그 여과물을 10%의 부피로 농축시켜서 만든 코치위 ppd이며 후자는 성장한 결핵균의 배양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살균 처리한 것을 중성황산암모니움 등으로 침전시키고 추출한 순수단백질로서의 ppd이고 1952년 who에서 책정하여 현재까지도 국제표준 투베르쿨린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보편화된 후자다. 학계에서는 코치위 ppd를 ot라고 하여 표준적 ppd와는 구분을 하고 있다. 소독된 피부 내에 결핵균 배양여액의 1000배 희석액 0.13cm²를 주사하여 통상 48시간 경과한 후부터 72시간 경과한 범윈의 반응을 확인한다. who 국제표준으로서는 1. 보통 직경이 4mm 이하 피부윤기 음성이 5에서 9mm 정도로는 위양성 4 3, 10mm 이상은 양양성 플러스 4, 10mm 이상으로서 경결중등양성 플러스 플러스 5, 10mm 이상으로서 경결 및 이중발적 수포괴사 강양성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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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결핵증은 투베르쿨린 반응 x선검사 및 객담검사 3가지를 종합하여 양성으로 판정되면 양성으로 확진된다. 팔의 안쪽 부분의 피내에 정제 투베르쿨린을 주사로 맞는다. 주사를 맞은 후 48에서 72시간 후에 주사 부위를 관찰한다. 결절이 붉게 변한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크기를 측정한다. 주 WHO 세계보건기구 국제표준 참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